자, 볼까? 자, 어떠한 또 혼동의가 있을까? 자, 볼까요?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됐어, 갑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안다는 전제 한번 갈게. several 하면 뭐야? 몇몇의 이런 뜻이야. 몇몇의. 됐습니까? 몇몇의. 그러니까 some처럼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됐나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봐봐.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자르다야. 고급스럽게 하면 절개하다. 한번 생각해보자. 잘랐으면 한 개가 돼,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되지? 잘랐으면 여러 개가 돼.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 se가 들어가서 그래. 접도 se. 내가 se가 뭐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분리.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는 걸 divorce라고 한다면 동거 후에 헤어지는 걸 뭐라고 해? separate라고 해. se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분리. 선생님 필수편 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분리. 근데 만약 이걸 알고 있다면 거꾸로 가도 돼. 몇몇의. 왜? 왜 몇 개가 됐어? 잘랐으니까.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봐봐. 그럼 뭔가를 딱 자르고 절개하는 사람이야. 이건 뭐냐면 청탁이 들어왔어. 아, 청탁. 청탁은 나쁜 거죠? 부탁하는 거야. 우리 아들 여기 합격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딱 자르는 사람이야. 안됩니다. 딱. severe. 엄격한. 어우, 엄격한. 청탁을 딱 자르는 사람. severe. 뜻이 뭐가 돼? 시작? 엄격한. 확인해보시고. 됐습니까? 좋았던 거.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누가 청탁을 딱 했어. 먼저 several이라는 단어를 외우면 severalsome, severalsome, severalsome. 왜 몇 개가 됐을까? several. 하면 뭐가 돼? 자르다. 청탁을 딱 자르는 사람. 뭐가 돼? severe. 뜻이 뭐야? 엄격한. 이렇게. 됐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응.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얘랑 또 헷갈릴 수 있죠. 얘랑. 그런데 얘가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나? 시작. 엄격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다, 경외하다. 종교적인 표현. 그런데 두 개 헷갈릴 수가 없어. 왜 그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접도가 중요한 거야. 우리 존경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들어가? 리가 들어가. 그래서 뭐가 있지? 시작. respect. 존경하다. 뭐가 들어가? 리. 우리가 몸으로 간주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gard, ASB라는 뜻도 있지만 regard. 얘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존경하다 이 뜻이 있어. 됐니? 확인해봐. 됐어? 그러니까 헷갈릴 수 없는 거지. 다시 한 번 해봐요. severe 뜻이 뭐야? 엄격한. 그 다음에 reveal 뜻이 뭐가 돼? 진짜 존경하다. respect. 그 다음에 regard 뜻이 뭐야? 존경하다. 됐니? 확인해보시고. 됐어? 그러니까 같은 접도가 중요하거든. respect 하면 reveal. 헷갈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severalsum, severalsum, severalsum. 뜻이 뭐야? 몇몇의. 이 몇 개가 들어가면 뭐가 돼? several 뜻이 뭐가 돼? 자르다. 청탁을 딱 자르는 사람. severe 뜻이 뭐야? 시작. 엄격한. 확인해보시고. 음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severe과 reveal을 헷갈리지 말라고 했지. 그럼 헷갈릴 수가 없어. 왜? 존경하다 가장 쉬운 건 respect. regarded. 그 다음에 영어로 뭐야? reveal. 뜻이 뭐야? 시작. 존경하다. 존경하다. 같은 단어예요. 됐니? 음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이제 보시면 같은 배경의 단어. 사실 얘는 뭐냐면 서있다. 성격이 서있어. 그치? 서있다의 뉘앙스. est in stand 아니면 street. 서있다. 그럼 뭐가 서있냐? 얘는 보통 털 같은 게 서있는 거야. 얘는 벽이 서있는 거.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가파른이거든. 얘가 가파른. 가파른.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뻣뻣한. 털 같은 거 뻣뻣하죠? 딱 서있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F를 뭐냐? 털이라고 생각해. 어? 그치? 이렇게. 털이 서있어. 뻣뻣한. 이렇게. 그럼 이 P는 뭐라고 생각할까? 어? 필러라고 생각하면 좋아.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기둥. 기둥이 딱 서있어. 뜻이 뭐가 돼? 시작. 가파른.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겠지? 됐니? 확인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덜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전 이 단어 잘 모르는데. 이것도 약간 중학령 단어야. 중학령 단어. 자, 확인해보시고. 됐니? 응, 좋았덩. 짠! 한 번 더 반복이야. 좋았죠?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도 외우는 것도 괜찮아. 뭐냐면, 자, 여기 볼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 중에서 무슨 병원인지? 연세대학교. 하나, 둘, 셋. 세브란스. 세브란스 병원. 됐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시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절개 전문병원이다. 이렇게. 콩글리시.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뭐야? 절개 전문이다. 근데 원래 세브란스라는 영어 단어가 절개라는 뜻이야. 절개. 자르는 거. 절개. 알기? 그럼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야. 선교사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근데 여기부터 우연찮게 맞아 돌아갔어. 자, 시작. 세브란스 병원.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절개 전문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뭐가 돼? several 하면 뭐가 돼? 자르다, 절개하다. several 하면 몇몇의. 총탁을 딱 자르는 사람. severe 뜻이면 엄격한.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severe과 severe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엄격한. 뜻이 뭐가 돼? severe. 존경하다. respect. 존경하다. regard. 존경하다. 됐니? 음, 좋아했죠?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얘가 보다란 영어 단어의 뉘앙스야. vision.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은 RSU인지 바뀌는 거 알 거야. 옆으로 갑니다. 보다란 영어 단어 여기 있죠. 우리를 훔쳐보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 spy. 다 보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얘가 보통 세 가지가 된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got이라고 돼. got. got이 뭐야? 신. 그럼 신은 우리의 뭐야 돼? guard. 뭐하되? 보자. 신은 우리를 보았나면 우리를 뭐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보다란 뉘앙스가 있어. 세 가지의 뜻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보는 거야. 뜻이 뭐야? 원래는 이게 좋아하다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얘가 원래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인데 신에 대한 좋아함을 드러내는 거. 경외하다, 존경하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럼 존경하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럼 존중하다. 얘도 영어로 뭐가 돼? 존경하다. 원래 다 보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뭐가 있니? 어원 있어. 그쵸? 같은 배경은 같은 나를 갖는다. 두 개 헷갈리지 않으려면 really, really 중요하다는 거. 됐니? 음, 좋아했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뭐가 돼? 털이 서 있어. 뜻이 뭐가 돼? 스티프 하면 뭐가 돼? 시작. 뻣뻣한. 그 다음 스티프 하면 뭐가 돼? 시작. 필러. 기둥이 서 있어.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가파른. 됐니? 다시 한 번 확인. 음, 잘했덩, 좋아했덩. 음, 잘했덩, 좋아했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